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오세요 황금족제비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대월면에 나와있구요. 대월면적으로 오다가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잠시 명상을 하러 들렸구요. 탐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약간 올라오면서 보니까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에는 오늘 가슴 장화를 잊지 않고 탐사를 끝마쳤습니다. 정말 이런 점은 처음인데 보시면 지도상의 고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평지에요. 농박. 이런 지역은 대표적으로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 탐사하기 힘든 곳이죠. 더군다나 공장 오폐수로 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더더욱 탐사하기 꺼려지는 그런 지역이었구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 감기 조심히 상상하시고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